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먹으면 가게. 내가 멸젓 줄게. 마늘 좀 썰어서 또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거 또 갖다 드리면 되고. 상주 다 씻어놨는데 그릇을 뭘로 나갈지. 이렇게.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연기야 그릇 많이 가져. 어떻게 그걸로 가지? 나한테는 하나도 안 오는데. 이거 어떻게 좀 바꿔야겠는데. 하나 둘 셋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좀 낫죠? 뭐 저기 소스 같은 건 소스가 나와야지. 네. 갔다 올게요. 바쁘다. 이제 그거 고기 관련 소스. 자 접시. 형 이것도 쓰시죠? 갖고 온 김에. 접시. 접시? 한 번에 다 가져와. 형 고기 담을 접시도 필요해요. 형 물을 내드려야 돼요. 와우. 쟤는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겠는데. 멀다, 그렇죠?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어요. 오우. 여기 있습니다. 네. 동선이 왜 이렇게 많이. 형. 요거는 테이블에다가 제공해드리고. 그리고 잠깐만. 여기다가 구운 거를 넣어서 이렇게.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줘. 가시죠. 오케이. 아 이게. 우리가 바깥에서 한다고 생각을 안 해서. 그러니까.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. 그래서. 요번에 이제 경험상. 해본 거니까. 뭐 이제 쟁반을 사면 되죠 뭐.